무한도전에서 현재 하하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? 스쿨 씨도 무한도전 주시죠? 무한도전 내에서 우리 하하 씨의 위치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? 인기 순위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요즘 3위? 3위? 1위는 누구야, 1위? 재석이 형 재석이 형 2위는요? 준하 형 그 다음에 이제 하하 제가 아직 방송을 잘 몰라 진짜 미쳤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걸 수도 있어요 사회생활 진짜 못하네 아니 그럼 스쿨 씨 스쿨 씨가 생각한 형준 씨의 순위는? 근데 형준 형은 또 대세로 떠오르고 이쪽에 따로 이렇게 아 신진 세림이요 사실 본인이 예전에 술 취해서 그랬거든요 내가 유리해서 어떻게 잡나 보라고 야 너 말 같지 않은 소리 재석이 형 아닙니다 형 못 잡고 자라고 못 잡고 자라고 형 야 내가 언제까지 막 이러면서 재석이 형 오해해요 형님 진짜 오해했어요 저는 형님의 노비입니다 모심 네 우아무대는 1과 6이죠 네 유재석과 6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네 1과 5죠 아 1과 5죠? 다른 쪽에 1위 하나 더 있습니다 정현도 있습니다 1과 5, 1 6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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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쿄 다니죠? 도쿄 다니죠? 도쿄 다니죠? 3 1 1